연인에서 량음역을 맡은 대우 김윤희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남국민 선배님이랑 항상 붙어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선배님이 항상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또 팁 같은 것도 많이 전수해주시고 그러셔서 항상 어깨너머로 열심히 잘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남국민 선배에게 한마디 해볼까요?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선생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제일 좋았던 순간 매 순간이 제일 좋았고요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연인아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정말 매 순간이 다 좋았거나 떠오르지 않았던가 어떤 겁니까? 첫 등장이 아무래도 첫 등장 사실 그 장면을 연기하면서도 그 장소가 주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런 장소가 딱 제 눈앞에 있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하면서 좀 몰입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 등장 저희도 기대할게요 저희 드라마 연인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열심히 찍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